산마열혈입니다. 신림동에서 책을 사거나 제본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되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신림동에서 제일 잘 아시는 고시도우미를 소개합니다. 고시도우미는 위치가 신림동 중심가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있고요. 걷고 싶은 거리라고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많아서 얼굴을 찍힐 수는 없고 여기 고시도우미 보시면 스프링 제본도 되게 잘 해주시고 팩스도 보낼 수 있고 책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자격증 시험 같은 거가 특히 복사물을 많이 나눠주는데요. 그거 스프링 제본을 하시면 좋고요. 표지도 다 되고 하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전번이 878-1590입니다. 고시도우미 02878-1590 주인 사장님께서 매우 친절하시고 과거 사법고시험구의 공동구매에도 고시도우미와 같이 했었죠. 02878-2590 고시도우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